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안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물하면 생각난 아이템 뭐가 있죠?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 뭐죠? 요즘 향수 맛집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곳!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5월 선물의 달을 맞아서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고를 하러 왔어요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SI 뷰티 층에 왔는데요 이렇게 아무랑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향수의 방이 어딘지 아세요? 아 혹시 저희 향수의 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향수의 방으로 저를 안내해주세요 저를 따라오고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만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지금 로이비의 피우니 화이트 머스크 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러면 네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로이비 담당자가 다른 곳에 있어서 상큼하고 좀 부드러운 향으로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감독님? 지금 향 나나요 거기까지? 멀어요 네고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담당자분 어딘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조용히 가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코스메틱 공부입니다 담당자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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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겠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랑 잠깐 향수의 방으로 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넷 여섯 개의 향수를 네고하러 왔습니다 여섯 개 다요? 여섯 개 다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랑 게임을 해서 제가 이기면 뭐를 하는 것으로 담당자분이시니까 네 로이비 로이비는 작년 12월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런칭한 야심작이고요 티오니 화이트보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런칭 때 완전 품절 사태 그래서 이번 4월에 재입고 돼서 신규 향수 두 종이랑 같이 이제 다운 아이예요 이게 제가 꼽은 아 꽃밭이 있는 것 같고 뿌리면 약간 어깨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게임을 해볼까요 하는데요 네네 혹시 탕수육 게임이라고 하세요? 아니요 로이비 담당자님이시니까 네 로이비로 해보면 어떨까 로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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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이기면 되나요? 10% 연습 게임 연습 게임이요? 몇 프로 대구할지 안정하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희망하시는 퍼센트가 50% 아 그건 제가 짤릴 것 같고요 네 처음 게임에서 이기면 저희가 10%씩 대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로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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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그러면 두 번째 게임 10%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아쉽네요 생선 뚜껑을 보내가지고 저 중간에 누가 더 가까이 갔는지 너무 가벼운데 이거 제일 가까우면 이기는 거죠? 네네네네네 바꾸시면 안 돼요 어머 아니야 셋 예스 그럼 저것도 10% 뭐예요? 10% 총 20% 통화를 한번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이 맛간을 이용해 통보 타임 한 번 봐주실까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SI 신세계 빌리지 온라인 스토어에서 리터 분들이 꼽아주신 이 6가지 향수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승낙만 하시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뭐라고 하셨나요? 맞혔습니다 이 향수 6종 모두 최대 20%까지 할인 가능한 걸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 현대가 아쉬워요 그 왜냐면 제가 이것도 가져왔거든요 10% 10%만 추가로 마지막 게임 감독님이 한번 아이디어 주시죠 지는 가위바위보 혹시 아세요?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아 이기셨는데요? 자 한번 1점 가위바위보 보 이렇게 쉽게 이겨도 되나요? 일부러 해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자 10% 얻어냈습니다 총 20% 할인받고 10% 추가 쿠폰 받는 걸로 네 고구마 선물의 날 주님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시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수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면 마리클레르 그리고 SI뷰티에서 함께하는 기획전에서 20% 그리고 추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향수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 네고 성공! 성공!